네 안녕하세요 번호포니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늑스 활용 중에서 저희가 메타스프리트로 활용한 윈도우즈 PC 악성코드에 가면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프리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윈도우 PC 내에 중요한 정보들을 검색하는 그 메타프리터의 스크립트를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악성코드 형태 EX 파일들은 제 생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핸들러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요 심플 HTTP 서버로 요거를 이제 악성코드를 한번 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린다보다는 감염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인 PC 있죠 이쪽 개인 PC에서 저희가 이쪽 칼리늑스에 현재 핸들링되고 있는 이쪽 서버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붙도록 할게요 자 요게 지금 현재 IP인데 IP가 지금 제대로 복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68.130.134 자 요렇게 심플 HTTP 서버에 접속을 했고요 이제 사용자한테 개인 PC 그 악성코드를 이렇게 뿌리게 된다면은 한번 제가 이제 요거를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감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또 책에서도 언급은 대부분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스프로이트에서 현재 메타폴리터에 연결된 상태이고요 우리가 요 메타폴리터에 연결된 상태를 보통 이제 포스트 인스프로이테이션 요 안에 이제 공격이 당하고 난 뒤에 개인 PC의 핸들러가 유지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공격할 수 있는 형태들을 이제 하는 그 단계를 저희들이 이제 포스트 인스프로이테이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격이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세션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다시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션스 마이너스 I를 누르시면은 이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세션을 다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로 다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메타폴리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개인 PC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격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넘어오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세션 정보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이라는 아이디가 금방 저희가 감염을 시킨 부분들이고요 다시 한번 핸들러를 생성을 해가지고 또 감염시키면은 아이디 2번으로 이렇게 부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트는 좀 달리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치 enum 그 다음에 파일즈라고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여기서 메타스프리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스크립트들을 서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포스트 윈도우즈 개더 enum 파일즈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포스트라고 붙어있는 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포스트 이스프리테이션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윈도우즈 개더, 그 다음에 enum, enum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탭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편하고요 아니면은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쇼옵션즈를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현재 보면 세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는 이제 포스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IP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남겨놨던 이 세션 이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션 1번이었죠 1번을 선택을 하시면은 세션의 1번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파일 정보들을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set files, 여기에 확장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et file,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doc 파일은 없을 거고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pdf 파일 같은 거 pdf 파일들을 내가 검사를 하겠다 혹은 or 그 다음 엑셀 파일들을 내가 검사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난 뒤에 search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 그 메터프리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search라는 또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그 search라는 명령어는 windows 명령어를 또 그대로 사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인 것이고요 둘이 비슷한 경우로 나오겠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터프리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성능이 좀 더 좋은 search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로케이션을 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디렉토리어 쪽에다가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런을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들이 현재 제가 테스트로 쓴 것이요 텍스트 파일만 좀 있는 것 같아요 pdf 파일이나 그런 것들은 검색이 되지 않고요 텍스트 파일만 이렇게 여러 경로에서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터프리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크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런 공격이나 정보 수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